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같이 같이 설날을 어저께 보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설날은 2월 아니야? 다시 하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귀엽다. 에이! 여러분 2019년입니다. 2019년은 무슨 해죠? 어 잠깐만요. 짠! 2019년은 이거죠. 뭐죠? 황금돼지해. 네 여러분 황금돼지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 목표요? 네. 저는 우리 네 아들을 빵빵! 더 웃겨 드리자고 목표입니다. 오 저는 더 빵빵빵 웃겨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빵빵빵빵빵빵 웃겨 드리는 거예요. 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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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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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려드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2019년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산 김에 웃음찾기까지 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그냥 사는 거면 이 콘텐츠 재미가 없지. 하지만 그 산 걸로 웃음찾기까지 하면 여러분들께 또 웃음 드리고 웃음찾기 하기 위해서 정말 엄선된 재료들과 소품들과 의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벌써 시작했어? 아 뭐야? 강력하다. 자 그럼 2019년 새해 맞이 웃긴 소품 웃긴 의상 사가지고 웃음찾기 챌린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윽 냐하 와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9분 동안 사먹어봐야 해. 빵빵 터틀어야지. 그래서 무슨 빵 혹시? 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 흫 냐하 여기에 소풍으로 살만한 게 많다고 해서 동대문 삐에로 쇼핑에 왔습니다. 쇼핑 거고 빵빵 터트릴네요. 빵빵 터트릴만한 소품과 의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으음 네가 담을 이거는 여기다 담고 이거는 내가 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로 비밀로 담는 거야? 아, 기억이 재밌겠다. 화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와, 이 가면 뭐지? 저거 좋네? 오케이, 각자 고르자, 각자. 어. 각자. 오지마라. 오케이. 오지마! 뭐야, 다 보이는데? 오지마! 뭐야, 이건 뭐야. 아악! 한 개만 사줍니다. 기대하세요. 계속 올라가는데? 1년 치 소품 다 사줬어. 자, 저희가 얼마 나왔죠? 이게 총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웃음참기 재료도 있긴 한데 앞으로 쓸 재료도 같이 산 거라서 3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웃음참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웃음참기 벌칙 있어야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 산 데 30만 원 나왔잖아요? 일단 15만 원, 15만 원 나눠서 냈습니다. 진 사람은 이길 사람한테 15만 원 주고. 아, 그러니까 이걸 다 산 거네? 그렇죠. 입금한 거까지 제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보기적으로 첫 번째 웃음참기 게임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할머니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 진짜 리얼 레알 할머니 분장아웃 웃음참기! 업그레이드된 할머니 게임 지금 바로 넘어갔다! 다 됐어? 너는? 나 다 됐어! 아, 다 됐어, 잠깐만. 빨리 와.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야 뭐. 어릴 꽝 대신? 아니, 할머니는 수염이 아니라고. 원래 이 나이들은 이렇게 나는 거야. 남성으로만 나와가지고. 많이 웃었더라고. 아, 다 웃었다, 다 웃었어. 이제 웃을 수가 없다. 할머니 게임 주제는 뭘로 할까요? 주제는 뭘로 할까요? 주제는 먹을 거. 먹을 거?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할머니 게임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할머니가, 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웃거나 이빨 오이면 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웃을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괜찮다. 아, 이빨 오이면 치는 거. 극장돼서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바위바위바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검 마. 가검 마. 가검 마. 아, 왜? 피자. 피자. 아, 괜찮다? 힐링 시작해 볼까? 자. ㅋ ㅋ ㅋ ㅋ ㅋ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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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왜 이렇게 벗겨져? 아이고 나도 덥네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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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아노 사회 아우 더워 이렇다 존발 이게 뭐 있어요 야 옷까지 이렇게 1번 오케이 첫 번째 게임 할머니 게임 할머니 게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할머니야 다음 게임은 자유분전 이번에도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비기면은 가위바위룡해 다음 자유보찬 게임으로 너 너가 안다 자 나오세요 여기가 오징이야 저런거 어디라고 가자 이리야 죽지마 죽지마 바람이 왔다 너를 위해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줄게 릴라 리라니라니 고릴라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제 널 보내줄게 릴라 행복했다 바람이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라 뭐야 맨투끼 때 울 rod 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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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걸리가 웃기네 바람이 30분 더 바람 빠지게 더 걸릴 것 같았어 치실적으로 발이 빠지게 더 걸릴 것 같았어 열심히 하니까 웃을 수 밖에 없잖아 아 힘들어 내 모습도 자세히 못 봤네 열심히 하니까 너무 웃기네 이제 니 차례 자 준비 됐으면 나오세요 엄마 어딨어요! 엄마 어딨단다! 엄마가 왔으세요 어... 배고파 밥 먹으러 가냐고 밥 먹으러 맛있다 좋지? 끝났다 ㅋㅋㅋㅋㅋ 观자 습기 참아 으허허허허 으허허허허 어 성공했어 성공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두번째 돼지 속에 돼지가 진짜 나와가지고 저도 고릴라 위에 고릴라 좀 웃겼죠 아 진짜 웃겼고 그러면 두번째 스케이쟈는 1대1인데 앞에 제가 할인먼히 게임 때 우선 그래서 2대2이죠 으뜸이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런 또 여러분들 빵빵 터트리는 이런 소품들을 또 제 돈으로 사간거가 자 그럼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저희 진짜 2019년도 여러분들 우리 야아님들 빵빵 터트리는 그런 흔한 남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웃길 수만 있다면 차라도 사서 여러분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겼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말 여러분들의 웃음을 위해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영상 한 영상 최선을 다하는 흔한 남매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19년 행복하시고 웃으시고 행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목표 하시든 막 다 이루시든 그런 2019년 황금대지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맘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구요. 구독과 좋아요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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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에도 흔한 남매 예쁘게 봐주세요. 잘 할게요. 안녕.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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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